네 안녕하십니까 홍준식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자 요렇게 아주 이쁘게 전저점을 지지하는 요런 캔들이 딱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현재 2차전지의 대장주는요 포스코 홀딩스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죠 근데 에코프로가 지금 탄력성이 좋게 움직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에코프로를 따라가는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등력폭이 커요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쭉 떨어진게 40%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또 반등이 30%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탄력성이 큰거는 에코프로구요 포스코 홀딩스는요 요렇게 떨어질 때 한 26% 정도 에코프로 40% 떨어지는데 반 정도 요런 정도 떨어져요 근데 이제 당연히 또 그렇게 되니까 반등이 나올 때도 15% 정도 요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절반이죠 에코프로는 40% 얘는 20% 20% 다시 에코프로는 40% 포스코는 26% 에코프로는 30% 15%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덜 덜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전저점은 안 깨고선 오늘 딱 이렇게 깨지나 했단 말이에요 그죠 깨지나 했는데 역시 전저점을 딱 요렇게 안 깨고 딱 아주 이쁜 단봉에 T자 모양의 캔들이 완성이 되면서 전저점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셨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됐다가 올랐다가 또 내려요 근데 이 올랐다 올랐을 때도 이 최고의 고점 예 얼마입니까 이 고점 아니에요 여러분 이 75만원까지 갔던 이 고점이 아니라 종가상 종가상 바로 65만 8천원 이겁니다 65만 8천원 가장 중요한 가격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75만원까지 올라갔던 걸 봤으니까 야 내 수익이 75만원이었을 때 어 수익이 내가 1억이었어 뭐 10억이었어 그랬는데 지금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수익이 예 1억이었었는데 지금 뭐 7천만원이야 예 3천만원 손실 봤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요 75만원을 돌파해가지고 더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올라갔을 때는 수익이 더 났을 텐데 더 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와봐요 그러면은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어 내 수익이 2억이었는데 1억 5천이 됐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면은 예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마음 편하게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어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자 이렇게 왔다가 내려와서 저점을 잘 잡는다면은 그 매수 타점이 어디가 되느냐 바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봉해서 잡을 수 있는 이런 분봉 매수 타점이다 분봉 매수 타점을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분봉 매수 타점 또는 중심선 일봉 매수 타점 이런 자리가 또 한 번 반등의 포인트가 된다 자 그래서 열심히 또 이 분봉 매수 타점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쪽에다가 포스코라고만 딱 써가지고 우선 보내주시면 자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열심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요 초보자요 초보자 분들은 저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 있죠 초보자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홍주씨과 함께 하시면서 최소한 요 분봉 매수 타점 만큼은 딱 설정을 해서 보시라고 요렇게 초보자를 위해서 2분만 2분만 봐도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제가 자세히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서 보시면서 홍주씨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초보자들은 사실 또 설정을 해놓고 사실 또 내려오면 무서워서 못 사요 또 올라가면은 또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홍주씨과 함께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홍주씨 회원가입 상담 문의도 여기 연락처 이쪽에다가 상담 문의라고 딱 써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지난번에 첫번째 딱 떨어졌을 때요 잠때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졌을 때 그때가 이때였어요 그죠 자 다음날 여기 55만 5천원 이하 딱 적어놨죠 바로 56만원 찍고선 반등이 쫙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겁니다 그래서 기법의 자리를 아는거하고 모르는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요 홍주씨의 요 내일의 기법주라고 있습니다 홍주씨 에듀 교육기관에서 하루 전날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미리 요렇게 매수가를 딱 적어놓고선 요런 가격대가 오면은 또 반등의 찬스가 된다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요것은 이 vip 유료회원님들만 따로 보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날 요 매수가 근처에서 또 문자도 또 드려요 그래서 수익을 딱 낸다 요겁니다 자 미리 하루 전날 예상 매수가를 설정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다 할 시간이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중요한게 뭡니까 아직까지는 5일선 위로 안착을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반등이 한번 나오면서 5일선 위로 이제 억지로 5일선 위로 올라갔는데 전고점 돌파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5일선 위로 이제 안착을 다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5일선이 61만원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61만원대 위로 안착을 해주잖아요 안착을 해주면은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예 앞으로의 중요한 포인트고 자 그리고 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해도 오히려 저점에서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도 걱정하지 말고 주가가 내리면은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온다 자 그리고 내린다 해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보시면 요거 봐봐요 5일선 위로 요게 5일선이에요 요렇게가 5일선인데 자 고점에서 이제 쫙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반등이 나오는데 5일선 돌파를 못해요 못하고 요렇게 내려요 또 올라가다가 못하고 또 내려요 오늘도 일단은 예 그냥 보아권에서 끝났는데 이 다행인 것은 전저점을요 전저점을 이탈을 안 한다는게 그나마 다행이고 이 포스코 퓨처엠도 반등이 더 나오기 위해서는 5일선 위로 요렇게 안착이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5일선을 돌파한 애는요 5일선 돌파한 애는 이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포스코 그룹주를 일단 대장격으로 봤을 때에 에코프로는 5일선 돌파가 나왔어요 에코프로 BM은요 BM은 못 나왔어요 또 포스코드요 홀딩스가 있고 퓨처엠이 있잖아요 근데 홀딩스는 나왔어요 예 나왔다 떨어졌다 하죠 에코프로도 나왔다 떨어졌다 해요 근데 BM은 못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퓨처엠은 또 요거는 얘도 못 갔어 5일선을 돌파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에 어떤 애가 더 세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 얘네 둘이 또 이 4인방 중에서는 좀 더 강력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질 수 있습니다 탄력성이 좋다 또는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진다 오를 때는 좀 더 많이 오른다 이렇게 해서 굳이 또 요중에서 나오자면은 4강 중에 4강 중에 2강으로 2강으로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또 1강으로 1강으로 본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요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서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것도 대장일 수 있고요 오를 때 많이 오르는 것도 대장일 수 있는데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 애는 에코프로고요 오를 때도 잘 오르지만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것은 포스코예요 예 요거는 이제 성향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2강을 지금 이루고 있다 요렇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야 되고 또 에코프로가 올라야 포스코 퓨처엠이 따라가는 형국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5일선 돌파를 못하고 있다 5일선 돌파가 나와야 그 다음에 요러한 쌍바닥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고른 자리가 온다면은 또 한 번 홍주식과 함께 하실 수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